음.. 야 보르지? 음.. 야 보르지? 음 죽어? 와 이게 한 대 더 맞아지네? 버그인가? 여기! 까비 다 틀려주고 뭐지 이거? 뭐지 근데 이거 숄끝 땄는데 왜 게임이 뭐야 왜이래 게임 오 뭐야 나이스 오 풀렸네 우와 다행이다 이거 아이구 아.. 다 꼈네 아 필 썼어야 했는데 바보 오리지널 와우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못쌌네 천천히 어제 용 두개 먹어놔가지고 아이고 죽으셨네 아니 이걸 풀을 안써? 아 반응을 못했네 진이 바로는 아니지? 아 아니네 용 1분 시간은 없고 정쪽으로 가봅시다 지감칼 사올걸 그랬네 지감칼 사올걸 그랬네 말도 안 돼 와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못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졌는데 존대 케이틀린인 3코어가 떴고 오우 그래도 미드 2렙 차이 나는 오 나이스인데 죽을 수 있지 않나 너무 좋은데 음 음 야고르 징 음 죽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밤 끝 밤 끝 닌타까오 밤 끝이 왔어 좋아 좋아 너의 판단력 아주 좋아 하아 하아 해ifice 제가 알아서 기다리면 될것같은데 지금 물리면 안돼요 이거 어차피 깨고 가도 시간 충분히 돼서 저 친구들이 급해서 지금 모인거라 이거 핫라인까지 밀고 천천히, 이렇게 그냥 억제기 압박까지 줘도 돼 이렇게 이거 지금 방 끝만 있으면 그냥 다이브 까는데 오케이 이러면 게이득이죠 Q궁 다 빠져가지고 이제 캐넷 한타 때 아무것도 못하고 게이득 궁 써도 이제 어차피 궁쿨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미드는 밀당이 필요하고 제대로 물렸는데 괜찮나? 제대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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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죽여주고 가서 궁 써주면서 가서 궁 써주면서 저는 딜을 좀 노려볼게요 도플로 궁 도플로 궁 아... 미쳤다 아... 아... 나란 남자 진짜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긴 하네 어... 왜 이렇게 잘하지? 아... 심... 잘하나 싶다 진짜 아... 미치겠네 아 근데 진짜 전판도 엄청 잘했는데 제가 녹화를 했는데 제가 못 올리는 게 한이네 아 진짜 전판도 제가 S플러스 받았거든요 이번엔 S-이긴 한데 혼자 전판에 혼자 S플러스 그냥 받아버리면서 샵 하드캐리를 했는데 근데 그걸 녹화하고 보니까 그... 마이크가 cradle opic título 때문에 buses 못 올리는 거예요 에 Counter 아Bravo 진짜 그게 너무 아쉬워서 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진짜 이거 16킬 3데스 8어시 했는데 이거 탑이 진짜 12데스 받고 막 그랬는데도 이겼는데 진짜 이거는 못 올리고 진짜 그래도 이번 판도 아주 깔끔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깔끔하진 못했어요 소킬을 한번 따였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잘해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